새로운 신 매울신 무엇보다 믿을신 뉴스 신세계 혈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시민 추모 대회에 계란 맞더라도 가자. 근데 단 개인 자격으로. 그렇습니다. 29일 일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일주기 시민 추모 대회.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행사가 정치 집회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만희 사무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외부 행사로 이태원 참사 추모식을 선택했다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국민들이 느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의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모두 개인 자격이다라는 점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희 사무총장도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의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원이 추모 대회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물론 의문이고요. 굳이 또 개인 자격이라면서 강조를 하는 맥락도 의문이다. 그리고 가면 가는 거지. 계란을 만든다는 건 또 누가 와서 계란을 던진다는 건지. 여러 가지로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언뜻 이해는 잘 안 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29일 추모 대회에 개인 자격으로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0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추모식을 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석을 한다. 대신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치집회로 변질된 장소에 당 지도부 전체가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치집회로 변질된 장소 변질이 됐습니까?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가족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당연하고 어제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아니 민주당은 주최에서 빠지지 않았느냐 했더니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집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저는 그래도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첫 번째 행보로 여기에라도 참석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이제 개인 자격이라고 선을 긋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랑 원내대표까지는 못 끌고 온 거잖아요. 결국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혁신이 윤 대통령이 허락한 혁신이 아니냐 그 경계선에서 지금 선을 못 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선을 넘어야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을 하거나 보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든가 반등의 계기를 삼을 텐데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오히려 유적들의 마음에 상처만 덧붙이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정작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인데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참여를 핑계로 해가지고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일주일이 행사를 정치집회라고 대통령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도부가 발이 묶인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시민 추모 대회에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참여를 촉구를 했고요. 천아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을 해가지고 야당이 주도하면 좀 어떻냐. 야당이 아무리 관여를 많이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곳에 가시면 야당은 다 묻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CBS라디오 김현정이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혁신위원회를 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태원 참사 추도식부터 가라고 해라라는 요구를 오히려 혁신위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한 게 민주당과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집회라는 본질은 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에는 주최에서 빠졌지만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겹쳐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줬습니다. 저는 이만희 사무총장 가시는 거 좋은데요. 이만희 사무총장이 가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만희 총장 작년에 12구 참사 벌어졌을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사진 ppt로 띄우면서 각시탈, 말하자면 누군가, 민주노총 소속의 각시탈을 쓴 사람이 뒤에서 밀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한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하고 가셔야지 내가 가서 누군가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계란을 맞더라도 가겠다.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당시 유족들에게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엄청난 심적 트라우마와 사건 진상을 밝히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신 결과를 낳았거든요. 각시탈, 이만희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고 참석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본인의 진정성이 유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저는 이만희 총장이 아주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 일종의 내부균열도 오늘 확인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선영 용산구 의원이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민의힘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형 참사 앞에서 일개 구의원이었던 저는 무기력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 당론이 세워지고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지난 1년간 대통령, 주무장관,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유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이게 용산구의회의 구도를 바꿉니다. 지금 6대 7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이 7이었고 민주당이 6이었습니다. 13명 용산구의원 중에. 그런데 한 명이 넘어가면 7대 6으로 민주당이 7, 국민의힘이 6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 용산구의회 의장이 바뀝니다. 용산구민은 저보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이거는 시사 라디오 진행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용산을 보고 계신가 싶어서. 이거는 김선영 의원 한 분의 메시지 자체가 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성도 있지만 용산구의회는 구도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서. 혁신위원회 인선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1호 안건으로 이준석 등 대사면안을 내겠다라는 브리핑을 오늘 혁신위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혁신위의 인선 안을 놓고 결국 비운계를 품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 시절에 청년 최고위원을 지냈던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혁신위 합류를 스스로 거절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체제 안정화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혁신위 승선을 거절했다는 거고요. 앞서서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까운 천안함 위원장이나 윤희숙 전 의원한테도 제안을 했었지만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 안건을 오늘 사실상 밝혔는데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혁신위원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데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그 대사면의 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고 홍시장은 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현재 징계 상태입니다. 그런데 혁신 안건이 대사면으로 발표가 되자 이준석 전 대표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을 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원회의 일이다.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마치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이번 검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당내에서는 노원에다가 공천을 주는 게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는 징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 와중이라 이런 반응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거절한 분들이 더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다음에 김용태 천하람 얘기 나왔고 김경률 회계사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는 kbs 최경영 방송을 하셨죠. 최경영 기자가 진행했던 kbs 최강시사에서는 장윤성 기자가 이다도시 취재 결과로 이다도시도 혁신위원으로 검토됐다. 내지는 추천을 했었다. 혁신적이네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을 불문하고 혁신위는 잘 안 될 것이다가 다수설이 되다 보니까 혁신위원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지금 혁신위원을 받아야 공천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바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천의 공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김용태 전 최고도 이걸 거절한 걸 보면 확실히 혁신위의 전망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것은 야당이나 혹은 여당의 비판적인 분들만의 시각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의외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걸 1호로 던진 것은 이준석 대표는 반발하고 있지만 공천 룰이 제일 파괴력 있는 아젠다라면 두 번째가 이 의제라고 모두들 꼽아왔는데 이걸 1호로 먼저 꺼낸 것은 그래도 혁신위를 지금 조타수나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정무적 감각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윤석 기자가 바로 카톡을 주셨는데요. 이다도시는 정치권에서 농담쪼로 나온 이야기를 전한 거다. 본인이 전한 것이긴 하지만 진지하게 이렇게 뉴스하이킥에서 다루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인 발언을 실시간 사찰을 당하는 기분이네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준석 대표 공천을 둘러싼 묘한 정말 보기 힘든 힘겨루기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노원에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어제 우상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번에 외교부 국감으로 해외 국감을 다녀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소개를 했었는데요. 정진석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들이 노원에 공천을 주는 게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한테 더 곤란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년 수도권 선거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천을 노원에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당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에인가요? 저희 뉴스아이킥에 출연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런 꼼수를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선제조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의 선제조치와 징벌적 공천설, 노원 공천설. 이게 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대략 꿀잼각 내지는 팝콘각. 이렇게 아마 야당 지지자들은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성품상 그게 뭐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감 종합감사가 어제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위 종합국감에서 아주 날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프리아이킥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국토위에서 다뤄졌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게 김건 여사 일가를 둘러싼 소위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을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 리서치 DNA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무선전화 100% 그리고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5%입니다. 그런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에 관해서 전체 응답자의 61.6%가 특혜가 의심된다고 답을 했다는 거고요. 종점안 변경이 정책적인 결정이다 라는 응답자는 30.6%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8.3%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게 특혜가 의심된다고 응답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 국토의 종합감사에 나와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걸 거부하면서 관련된 진상규명 요구가 타진료. 그러니까 예전에 가스 타블러 씨의 학력 의혹 관련해가지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건, 이거를 연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외압에 의해서 특혜 변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이 계속 지역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진료를 생각나게 합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좀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게 끝이냐라고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네 라고 짧게 답을 했고 그랬더니 김민기 위원장이 타진료가 뭐냐,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모르실 수 있죠. 그렇죠. 오래됐고. 그리고 그랬더니 원희룡 장관이 찾아보시라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 태도가 뭐냐 이걸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 장관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회의 진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위원장 말에 장관이 저작거리에서 누가 길 물어볼 때 답하듯이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답변이냐. 매우 적절하지 않고 오만하다. 오만하고 거만하다. 이렇게 질착을 하면서 답변 태도를 오늘 지켜보겠다.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것 없이 계속 지협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달간의 언론의 보도와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을 단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 그리고 지협적인 사안을 가지고 실무자들을 괴롭힌 것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장관이 정리해도 되나요? 아니 거기다가 지금 아까 의룡하신 허정식 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61%가 특혜라고 의심된다고 봤으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민이 늘 옳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대통령이 반윤 선언을 하는 겁니까?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정책적 결정이나 잘 모르겠다고 한 분들도 대충 합쳐보면 38, 9% 되는데 대략적으로 강서구 선거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묘하게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중도층까지도 모두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정략과 관계없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제기가 된 지 한 3, 4일이나 2주 정도 되면 아직 지켜보겠다고 봤지만 지금까지 쭉 나오는 과정들을 국민들도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는 저도 참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한강 휴게소 이야기도 심상정 의원이 굉장히 세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남한강 휴게소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프리아이킥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위 위즈코프라는 사업자가 남한강 휴게소 사업 공모 한 달 전에 100억 원대의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전에 정보 공유를 받지 않았으면 급하게 그만한 규모의 자금 조달을 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부여하는 걸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임경빈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 뉴스 신세계에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잠깐 언급한 혁신위원 이다도시설 관련해서요. 정확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정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혁신위원 누가 되냐. 이런 얘기 오고 갈 때 아직 혁신위원 인선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누가 거부했냐. 이런 등등 얘기가 올라가면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이다도시설이 오고 갔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취재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고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심상정 의원도 굉장히 남한강 휴게소 관련해서는 굉장히 센 말씀을 하셨네요. 이 사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도로공사가 애초에 남한강 휴게소를 85% 이상 지어놓은 상태에서 굳이 올해 연말에 공사를 끝내는 걸 목전에 둔 상태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 게 이번 사례가 처음이고 유일하죠. 하필이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소위 테마주로 취급받는 회사다라는 건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 연관설, 연계설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하고 정승환 위즈코프 회사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강 휴게소 관련해서는 하필이면이라는 게 너무 많이 붙는다.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고 하필이면 신임 사장이 취임하고 하필이면 강상면 종점 1km 위치에 하필이면 최초의 민간 투자 사례로 하필이면 공사가 85%나 지어놓고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가 하필이면 이익단체의 대표에게 돌아갔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조금 더 보강 설명을 드리면 한 200개 넘는 전국의 휴게소 중에 대부분은 도로공사가 다 짓고 임대차 계약을 들어와서 5년 운영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는 민간이 100%를 짓고 25년 정도 사업권을 보장하는데 이거는 인테리어비어 한 40억 해서 15% 정도를 부담하고 국가가 85%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운영권을 15년에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상해.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이런 특혜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검찰 또 경찰에 수사 요청을 많이 했고 고소고발이 이어졌어요. 그다음에 국민감사청구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감사 개시 요건이 다 충족된 걸로 아는데 감사도 시작이 안 되고 수사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이 의혹이 없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단 하나의 근거도 없다면 빨리 수사를 하시고 털어주세요. 그래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좀 밟았고 편안하게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의혹에 휩싸여 계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위해서라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님 반드시 진실을 빠르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연금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거 40대, 50대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저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연금개혁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개혁안을 내놨는데 핵심이 다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3대 개혁과제 혹은 4대 개혁과제에 꼭 들어가던 굉장히 강조해왔던 사업인데 오늘 개혁안을 보니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방향성만 있고 얼마나 올릴지, 얼마를 더 받게 할지 혹은 언제부터 받게 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 월소득 대비로 9%씩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연령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방향성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몇 퍼센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앞으로 굳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얼마나 받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명목소득대체율인데 이것도 계속 검토하겠다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나이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논의하겠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하게 얘기돼야 될 것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선거용으로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 아니냐.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공론화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던지고 나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건데 이렇게 내용도 없이 던져놓으면 어떡하느냐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의사정원 확대한다고 했는데 몇 명 확대하는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가지 안을 냈거든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국회에서 택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정부 들어서는 무슨 위원회를 꾸려서 20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왔다가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발표를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겠다고 하다가 선거에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또 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고 역사만 바라봐서 이제 과감한 개혁을 하실 것처럼 자세를 취하시다가 또 이럴 때는 선거 앞에 두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흐릿하게 무슨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 개혁. 그래서 지금 이게 보수가 실제로 총선이 문제인 게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혁의 내용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건가라고. 의석이 많이 있어도 뭘 하겠다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보수에 선뜻 지지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오늘 이스란 북지부 연금정책국장이 연금 기업운을 올리는데 4, 50대는 5%를 5년 만에 2, 30대는 5%를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4, 50대는 연금 인상률이 인상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2, 30대는 굉장히 느립니다. 3배 이상. 4, 50대는 버리고 가시나요? 뉴스 신세계의 임경빈, 김준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예정입니다.